자본시장의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시장 붕괴가 찾아왔을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가지 확실한 것은 패닉에 빠져 다 팔아치워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이다. 일단 냉정을 유지하라. 그러려면 확실한 자산배분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투자의 세계에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것은 두가지다. 첫째, 심각한 약세장도 삶의 한 국면이며 그 영향에서 무조건 벗어날 길은 없다는 사실을 프로는 알고 아마추어는 모른다. 둘째, 시장이 험악해져도 프로는 평소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원칙과 목표를 쳐버린다. 자산배분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시장이 등락을 거듭할 때마다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기술을 익히면 시장이 들뜬 분위기에 사로잡혀 주가가 치솟을 때 자동적으로 보유주식을 매각하고 시장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자동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윌리엄 번스타인이 지은 투자의 내 기둥입니다. 이 책도 너무나 좋은 책이라고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대박을 꿈꿉니다. 끝내주는 기업의 주식을 사서 10배를 벌고 멋지게 팔고 두둑기 돈을 챙기는 건 말이죠. 하지만 한 번의 큰 수익에 자신감이 붙어서 아 나는 주식의 소질이 있나보네 하면서 다시 투자를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팔고 그 번 돈을 다시 허공으로 날릴 확률이 클 것입니다. 즉 한 번 큰 위험을 감수해서 운이 좋아 큰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운이 지속될 턱이 없습니다. 그럼 주식 시장에서 큰 돈을 벌어서 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꼭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투자이론, 둘째 투자역사, 셋째 투자심리, 넷째 투자 비즈니스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이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분량도 많고 중요한 일장 투자이론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장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주식 시장에서 큰 돈을 벌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용기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이런 질문을 가끔 받는다. 주식 시장은 합리적으로 움직입니까? 그 답은 전적으로 시간의 지평을 얼마로 하느냐에 달려있다. 평일 아침 주식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텔레비전을 틀어 CNBC로 채널을 돌려보면 주가가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게 결코 제정신을 가진 움직임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서 관찰해보면 어떤 흐름이나 규칙적인 움직임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또 수십 년간의 시장 흐름을 분석해보면 뉴욕 양키즈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야구 경기처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느낌마저 들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익률과 리스크의 관계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진 자산은 그만큼 배짱이 필요한 리스크를 수반한다. 반면 안전한 자산은 10중 8구 낮은 수익률에 만족해야 한다. 주식이 최고의 장기 투자 수단이라는 사실은 이제 보통 사람들도 상식처럼 알고 있다. 그림 1-1에서 보여주는 주식 부자의 꿈은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것이다. 그림 1-1은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한 1달러의 가치입니다. 1,790년에 1달러를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했다면 2000년에는 2,300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을 테니 말이다.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수익률은 아무도 어느 가문이나 기관조차도 누려보지 못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림 1-1만 보면 리스크 문제는 거의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세로축의 달러 금액 단위가 추약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가가 80% 이상 폭락했던 대공황 시기조차 그림 1-1에서는 겨우 눈에 띄 정도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주가가 절반 이상 날아가 버렸던 1973년에서 74년의 약세장은 거의 표시도 안 난다. 다우존스 평균 주가가 하루에 20% 이상 급락했던 1987년 10월의 블랙 먼데이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지금 지적한 세 차례의 사건은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시장을 영원히 떠나게 만들었을 만큼 충격적이었는데도 말이다. 1929년 시장 붕괴 이후에는 대다수 투자 대중이 한 세대 동안이나 주식시장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시장이 상승세를 타면 투자자 모두가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보고 주식을 매수하며 시장이 출렁거린다 해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세장일 때는 늘 그렇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스스로 저버린다. 약세장은 주식시장이 정기적으로 겪는 불가피한 조정인데도 말이다. 그렇게 또 하나의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이다. 금융의 역사는 모든 투자자가 반드시 배워야 할 감옥이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현재의 투자 리스크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수익률은 불확실한 영역이다. 그러나 리스크만은 컨트롤할 수 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리스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분명한 사실은 수익이 있는 곳에는 리스크 역시 반드시 숨어 있다는 것이다. 리스크와 수익률은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다. 이것이 바로 금융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연결골이다. 높은 수익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높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높은 수익률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얻을 수 있다.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면 낮은 수익률로 이어진다. 만약 당신이 어떤 주식이나 채권을 20년 후에 팔 생각을 갖고 매수했다고 하자 20년 후에 가격이 얼마 될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당신이 매수한 가격이 낮을수록 미래의 수익률은 높을 것이고 매수한 가격이 높을수록 미래의 수익률은 낮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히 말해둘 수 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바로 이 점을 놓치고 있다. 심지어 내놓으라 하는 금융 전문가들조차 미래의 수익률을 실현된 수익률과 혼동하곤 한다. 간단히 말해 미래와 과거를 착각하는 것이다. 반드시 혹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점은 분명하다. 과거의 높은 수익률은 대개 미래의 낮은 수익률로 이뤄지고 과거의 낮은 수익률은 미래의 높은 수익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문제는 가격이 쌀 때 매수한다는 게 언제나 겁나는 일이라는 점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싼 가격은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고는 그냥 오지 않는다. 요즘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20세기 후반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아주 높았던 이유는 19세기 혼동과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오랫동안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격으로 이야기하자면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전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는 장기적인 안정 분위기를 이어갔고 덕분에 높은 주가가 가능했다. 이 같은 저 리스크의 세계가 사라지자 주가가 떨어지며 고수익률의 세계가 열린 것이다. 와 여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로 큰 돈 벌려면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얘기죠.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폭락 후 큰 상승장이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공포로 급격한 이자율 상승으로 다시 1년 이상 폭락 시장이 오고 또 최근까지 급격한 반등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시장이 폭락할 거다. 큰 위기가 올 거라는 이야기가 또 돌고 있습니다. 분명 과거처럼 또다시 폭락이 오면 또다시 급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실행을 옮기는 건 정말 쉽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 투자란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가로 수익을 얻는 것이다. 그림 1-1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준다. 즉 그림 1-1은 미국 주식의 수익률인데 1901년부터 2000년도까지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정확한 시장 정보를 얻거나 똑똑한 전문가의 말을 듣는다면 약세장을 피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철석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연도별 수익률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가? 만약 발견할 수 있다면 하늘 위를 떠나니는 구름에서 북미 대륙과 똑같은 모양을 찾아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연도별 주식 수익률의 패턴은 무작위적이고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전년도의 수익률 혹은 지난 5년간의 수익률은 다음에의 수익률을 예측하는데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는다. 그야말로 랜덤워크다. 대형 증권사의 노련한 전문가든 시장 소식지의 고참 필자든 뮤추얼 펀드 매니저든 아니면 바로 당신이 거래하는 증권회사 직원이든 누구도 내일 혹은 내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20세기를 통틀어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경우는 3차례 있었고 그 중 한 번은 아주 참담한 손실을 기록했다. 개미 투자자들이 반드시 가슴 속에 새겨두어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의 투자생의 기간 중 최소한 한 번 어쩌면 두 번은 정말 심각한 약세장을 겪을 것이다. 장기 리스크 수십 년간에 걸쳐 돈이 없어질 가능성은 이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장기 리스크에 대해 단기 리스크만큼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수익률이 얼마인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도 말이다. 역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채권의 리스크는 주식에 비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이는 주식 수익률이 평균으로 회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주식은 몇 년 계속해서 좋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면 그 뒤 몇 년간은 계속해서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해 손실을 치유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건 양날을 가진 칼이기도 하다. 몇 년간 아주 괜찮은 수익률이 이어진 다음에는 형편없는 수익률이 몇 년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2000년대 초에 뼈저린 고통과 함께 이 말의 의미를 새겼을 것이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주식의 수익률은 평균으로 회귀하는 성향이 있다는 말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거를 또 느끼고 있습니다. 단기 리스크는 몇 년에 걸친 것이 아니라 며칠 혹은 몇 달 안에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기 리스크는 우리 피부에 와 닿고 밤이면 이로 인해 잠을 못 이루기도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전부 팔아 치우는 게 바로 단기 리스크 때문이라는 점이다. 대개는 급락세 뒤에 그것도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 주식을 처분해버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 리스크는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당신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원금의 50%에서 80%를 일시적으로 잃는다 해도 그게 무슨 대수란 말인가. 물론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는 어렵다. 정말로 원금의 50%에서 80%가 까이면 머릿속이 새하해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투자자들도 1930년대에 주식시장을 떠난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단기적인데 집착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충동을 무시하기란 불가능하다. 단기적인 투자 충동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다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수익률 자료를 봤으니 이제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닥쳐도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봐야 헛일이다.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전혀 다르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 수익률이 역사를 되돌아보며 투자 원금이 50에서 80%를 날려버린다 해도 이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항공기 조종 시뮬레이션으로 추락 연습을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행동과 실제 상황에서 하는 행동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강세장이 되면 누구나 자신은 장기 투자를 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가 말해주듯이 약세장이 되면 모두가 주식을 가만놔두지 못한다. 강세장 시기에 100% 주식에만 투자했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출렁이는 시장의 변화를 견뎌내지 못한다. 미국 시장의 수익률과 리스크를 요약한 것이 표 1-1이다. 이 표에는 수익률과 리스크의 관계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추가적인 리스크를 부담할 때만 더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이따금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무조건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낮은 수익률에도 만족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가장 영리한 투자 사기극은 안전성과 높은 수익률을 함께 약속하는 것이다. 만약 누가 당신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기 바란다. 즉 이 표 1-1이 20세기 중 미국 주식과 채권의 역사적 수익률과 리스크인데요. 가장 수익률이 컸던 부분은 가장 부진했던 3년간 누적 손실률도 컸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분들은 다 사기꾼이니까 그분들의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수없이 되풀이해서 강조할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추가적인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서는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 안전한 투자는 낮은 수익률을 수반한다. 고든의 등식 이 앞에는 배당 할인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식 가치평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 내용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기대 수익률 즉 DR은 배당 수익률 더하기 배당금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고든의 등식으로 알려진 이 공식을 활용하면 주식 시장의 장기 수익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가령 20세기 중 배당 수익률은 평균 4.5% 정도였고 배당금 성장률 역시 복리로 4.5% 수준이었다. 이 둘을 더하면 9.0%인데 실제 수익률 9.89%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만약 주식 시장이 단순히 배당금을 주는 창구에 불과하다면 주가는 배당금이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 상승해야 할 것이다. 배당금이 매년 4.5%씩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 주가는 연평균 4.5%씩 상승할 것이라는 말이다. 당신이 얻은 수익은 실제로 받은 배당금 수익 외에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이 있다. 따라서 전체 수익률은 연평균 주가 상승률 연평균 배당 성장률과 대략 비슷할 것이다. 여기에 연평균 배당 수익률을 더한 것이다. 물론 어느 기업도 자본 이득을 주기 위해 배당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만약 미국의 모든 기업이 배당금 지급을 중단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이들의 수익률은 전체적인 순이익 성장률과 비슷해질 것이다. 배당금이 사라져버린 세상에서도 기업 순이익은 주식의 역사적 장기 수익률인 연 10%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 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순이익 성장률과 배당금 성장률은 각각 5% 수준이다. 사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이 같은 수익률은 이전 세기에 비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순이익 성장률이 주가 상승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아주 장기적으로 볼 때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이 5%라면 연평균 주가 상승률 역시 이 수준에 근접해야 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시장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순이익 성장률입니다. 과거의 높은 수익률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미래 수익률의 하락이 불가피해진다. 이건 투자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머리가 아닌 감정의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인간이란 어떤 금융자산의 가격이 크기에 오른 다음에는 더 매력을 느끼는 아주 특별한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하는 것은 사과를 사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다. 많은 사람들은 사과 가격이 폭락해 1개에 40센트 할 때는 물량을 확보했다가 가격이 3달러로 오르면 팔아버릴 정도로 영리하다. 그런데 주식은 그렇지 않다. 가격이 폭락하면 금융시장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거꾸로 가격이 급등하면 모두들 기꺼이 매수하고자 한다. 즉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인간의 본성에 역행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11 테러를 떠올려보자. 테러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까지 전 세계는 투자하고 살아가는 데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졌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런 상황이 깨졌다. DR은 상승했고 그 결과 주가는 급락했다. 디스카운트 레이 즉 할인율인데 이자율입니다. 이렇게 증폭된 리스크 인식이 지속된다면 앞으로의 주가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다. 이게 핵심이다. 대중이 계속해서 신뢰를 느끼지 못한다면 주가 역시 바닷건을 맴돌 것이고 그러면 향후 수익률은 높아질 것이다. 만약 신뢰를 회복한다면 주가는 상승할 것이고 향후 수익률은 낮아질 것이다. 이런 식의 관계는 사회적 리스크와 투자 수익률 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투자하기의 최악의 시점은 하늘 아래 모든 게 환하게 비출 때다. 이런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적다고 느껴 미래의 주식소득에 대한 할인율을 아주 낮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가는 높아지고 당연히 미래의 수익률은 낮아진다.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은 신기료를 쫓는 투자가 전염성이 매우 높고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기에 모두가 따라한다는 것이다. 투자의 세계에서 사회적 본능은 치명적일 수 있다. 투자하기의 최선의 시점은 하늘에 잿빛 먹구름이 가득할 때다. 이런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미래의 주식소득에 대한 할인율을 높게 적용한다. 따라서 주가는 낮아지고 그 결과 미래의 수익률은 높아진다. 여기서도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본능이 심각한 장애로 작용한다. 경제가 혼돈에 빠졌을 때 주식을 매수하려면 가족을 비롯한 주변에서 극구 반대한다. 물론 지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존 템플턴 경험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는 비관주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투자하라고 가르친다. 시장이 바닥에 있을 때는 아무도 기회가 무르익었다는 신호를 두지 않으며 누구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 않는다. 심지어 절묘하게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 용기를 내서 몇 년씩이나 하락세를 지속해왔던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심리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리스크는 떠안아야 한다. 즉 시장이 폭락해서 주식을 사는 경우에도 더 떨어질까봐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즉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당신보다 똑똑하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각 펀드들이 거둔 성과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특징들이 있다. 전년도에 최고의 수익률을 올린 펀드는 다음 해에 시장 평균보다 0.25에서 0.5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과거에 아무리 오랫동안 뛰어난 수익률을 거뒀다 해도 아무런 득도 되지 않는다. 0.25에서 0.5포인트의 수익률 차이는 펀드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추얼 펀드 수익률에 관한 수십 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그 결론은 한결같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낙관적인 게 이런 식이다. 만약 전년도에 상위 10% 안에 든 펀드에 투자한다면 저비용의 인덱스 펀드가 올린 수익률과 비슷할 것이다. 인덱스 펀드를 앞서지는 못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투자 전략을 쓰려면 매년 펀드를 바꿔야 한다. 공격적으로 종목 선정을 하는 액티브 미추얼 펀드의 투자에 거둘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매년 펀드를 바꿔 인덱스 펀드와 비슷한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다. 즉 매년 최고의 펀드를 찾아서 투자를 해야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겨우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수익률을 앞서기는 힘들고요. 현재 퇴직연금 펀드의 주식 투자 자산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인덱스 투자로 운영되고 있고 캘버스는 주식 포트폴리오의 80% 이상을 이렇게 운영한다. 하지만 소액 투자자들은 아직도 이런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희망과 바람이란 늘 경험과 지식을 앞서기 때문이다. 최고의 정보력과 애널리스트 집단, 막강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까지 보유한 거대 뮤추얼 펀드와 퇴직연금 펀드들마저 종목 선정과 펀드매니저 선택에서 자주 실패하는데 도대체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혹시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회사 직원이나 투자자문가는 시장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설사 꾸준히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할 펀드매니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과연 당신이 이런 펀드매니저를 찾아낼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시장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는 웃기는 호언장담 이렇게 고민에 빠진 투자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대하는 게 바로 시장의 타이밍을 제대로 포착하면 리스크는 줄이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다. 즉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 보유하되 떨어지기 직전에 파는 것이다. 미안하지만 이건 투자업계의 허황한 냉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투자자들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투자자와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투자자다. 하지만 이보다 더 한심한 세 번째 부류가 있으니 다름 아닌 시장 전략가다. 상당히 유명한 증권회사의 임원급인 이들은 두둑한 연봉을 받고 매력적인 외모에 옷차림까지 멋지다. 이들이 하는 일이란 자기 회사가 정치, 경제, 투자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신중하게 분석해 시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 역시 시장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운명이 스스로 얼마나 아는 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유진 파만은 역사적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잘 들어맞는 투자 전략이 꽤 여럿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에 국화된 것이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과거에 그렇게 잘 들어맞았던 투자 전략을 찾아내 막상 시장에 적용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것이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은 과거를 무대로 해서 종목 선정이나 시장의 타이밍을 잡는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만 미래를 무대로 해서는 그런 투자 전략 가운데 어느 것도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위 프로 투자자들조차 아직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유명한 시장 전략가가 텔레비전에 나와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니 시장은 떨어질 것이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발생한 10번 중 9번이나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수없이 봤을 것이다. 사실 무작위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주식시장 움직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시장은 무작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처럼 보이는 게 미래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침팬지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조건 비용을 최소화하고 인덱스 펀드로 시장 전체를 매수하는 것이다. 즉 그래서 개별 종목 투자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인덱스 펀드 최근에는 지수 추종 ETF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바이앤 홀드 전략은 어떤가 이렇게 묻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시장이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일단 매수한 주식은 계속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영원히 매도하지 않을 테니 자본 이득세도 물지 않을 것이다. 인덱스 펀드는 가끔 구성 종목 교체로 인해 주식을 매도하고 자본 이득세도 내야 한다. 또 전혀 주식 거래를 하지 않으므로 비용 역시 인덱스 펀드보다 더 적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 혼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 잘못된 주식을 살 수 있는 리스크 때문이다. 아마도 15개 이하의 종목을 보유하면서도 충분히 위험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이 말이 맞다. 그러나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직면한 진짜 위험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변동성이 적은 15개 종목으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지만 그러면 수익률이 형편없을 수 있다. 이제 포트폴리오의 투자 종목을 30개 60개로 늘려가면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 운이 좋아도 그렇게 대단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반면 운이 나빠도 아주 참담한 결과를 얻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을 보유하게 되면 늘 시장 수익률과 똑같은 성과를 거둘 것이므로 수익률이 평균에 못 미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림 3-6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에 숨어있는 아주 결정적인 역설을 보여준다. 즉 이 그래프인데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소수의 종목에 집중할수록 뛰어난 성과를 올릴 확률은 높아진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운이 나쁠 경우 부진한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도 커진다. 우리가 왜 투자를 하는가라는 문제에 전곡을 찌르는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질 수 있다. 하나는 부자가 될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목표에 미달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가난한 여생을 보낼 가능성을 어떻게든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한두 종목에 몰빵을 해서 대박을 친 경우가 많거든요. 즉 빠르게 부자가 될 가능성은 한두 종목에 몰빵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거지가 될 확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포트폴리오를 몇 개 종목에 집중하게 되면 부자가 될 가능성은 최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방법은 가진 재산을 날려버릴 가능성도 최대화한다. 시장 전체를 보유하게 되면 즉 인데스 펀드 방식으로 투자하면 시장 수익률만큼 보장이 되므로 부자가 될 가능성은 줄지만 재산을 날려버릴 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다. 시장 수익률이라고 해서 결코 확실한 것은 아니다. 시장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절한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확실한 수익률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며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장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굳이 분산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인 리스크를 부담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우수한 인덱스 펀드의 투자에 시장 전체를 보유하라. 완벽한 포트폴리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보자. 1. 리스크와 수익률은 불가분의 관계다.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리스크가 높은 자산, 가령 주식 같은 투자 상품을 매수해야 한다. 2. 당신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는 마라.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3. 아무도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다. 당신이든 누구든 마찬가지다. 케인지가 말했듯이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손실의 고통을 불평 없이 맞이하라. 그게 주식을 가진 자의 의무이다. 너무나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4. 주식을 몇 종목만 보유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볼 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바보 같은 짓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확실히 이해했을 것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시장 전체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할 내용은 주식 투자의 비중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장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 즉 당신의 전재산 가운데 얼마를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 이 또 서로 다른 여러 유형의 주식에 얼마간 자산을 배분할 것인지가 자산 배분의 핵심이다. 투자 수익률의 차이 가운데 90% 이상이 자산 배분에 기인하는 것이며 종목 선정이나 타이밍에 따른 차이는 10%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투자 수익률 가운데 얼마가 종목 선정이나 타이밍에 따라 결정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종목 선정과 타이밍이 투자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다만 누구도 종목 선정과 타이밍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당신이 자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자산 배분뿐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거나 개별 종목을 기가 막히게 선정할 수 없고 당신의 투자 리스크와 수익률에 스스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바로 자산 배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투자 리스크와 수익률에 스스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자체가 자산 배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위험 자산과 무의험 자산, 즉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금융 자산밖에 없다. 하나는 수익률이 높으면서 리스크도 높은 금융 자산이며 또 하나는 수익률이 낮으면서 리스크도 낮은 금융 자산이다.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이들 두 가지 금융 자산을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주식은 위험 자산이며 장기 채권도 마찬가지다. 유일한 무의험 자산은 신용도가 높은 단기 채권으로 단기 국채, 우량기업의 단기 회사채, 양도성 예금증서, 단기 지방채 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주식 비중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규모와 가치인데 미국 주식, 해외 주식, 단기 채권 이 정도면 충분하고 가치주, 성장주, 소용주, 대용주로 주식을 나눠서 투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단계 업종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인덱스 펀드를 통해 시장 전체를 투자했다면 업종은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요한 내용이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실제 사례를 볼 것인데요. 찰리라는 가상의 인물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싫어하고 최대한 단순한 방법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35% 미국 주식, 10% 해외 주식, 5% 리츠, 부동산 리츠입니다. 50%는 단기 채권 이렇게 투자하면 되고 웬디는 대기업 회계 부서에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고 숫자와 씨름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고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때는 10% 미국 대형 가치주, 5% 미국 소용주, 7.5% 미국 소용 가치주, 7.5% 리츠, 2.5% 귀금속 관련주, 10% 유럽 주식, 7.5% 미국 및 태평양 연안국 주식, 7.5% 이머징 마켓 주식, 7.5% 해외 가치주, 25% 단기 채권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고요. 찰리어 앤디는 사실상 양극단이 사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런 식의 중도적인 자산 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25% 미국 주식시장 전체, 10% 미국 대형 가치주, 10% 미국 소용 가치주, 5% 리츠, 10% 해외 주식, 40% 단기 채권. 당신이라면 나름대로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테니 위 사례와는 달리 전혀 다른 자산 배분 방법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1장은 다 봤고요. 각 장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패닉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자본시장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시장 붕괴가 찾아왔을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패닉에 빠져 다 팔아 치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일단 냉정을 유지하라. 그러려면 확실한 자산 배분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투자의 세계에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심각한 약세 장도 삶의 한 국면이며 그 영향에서 무조건 벗어날 길은 없다는 사실을 프로는 알고 아마추어는 모른다. 둘째, 시장이 험악해져도 프로는 평소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원칙과 목표를 저버린다. 아예 그런 원칙이나 목표마저 없는 아마추어들도 많다. 자산 배분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시장이 등락을 거듭할 때마다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기술을 익히면 시장이 들뜬 분위기에 사로잡혀 주가가 치솟을 때 자동적으로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시장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자동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1년마다 리밸런싱하면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주가가 극적으로 떨어지면 주식 보유 비중을 과감히 늘려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아주 두둑한 배짱도 가져야 하지만 시장이 마침내 바닥을 치기 한참 전에 당신이 갖고 있는 현금이 먼저 바닥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많은 경험으로 단련된 투자자가 아니라면 이런 방법은 권하고 싶지 않다. 제가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마음고생이 좀 심했습니다. 바닥이라고 해서 돈을 다 썼는데 그 바닥이 또 나오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주식 보유 비중을 아주 조금씩 늘려야 한다. 가령 주가가 25% 떨어지면 주식 비중을 5%포인트 높이는 시기다. 그래야 수중에 현금이 바닥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으며 1930년대처럼 최악의 약세장이 닥쳐도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5%, 10% 떨어질 때마다 자산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은 다음 네 가지다. 첫째, 내 설명이 흥미진진하게 들렸으면 하고 바랐다. 역사를 배운 지식인이라면 반드시 광기와 패닉, 붕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광기와 패닉, 붕괴의 과정이야말로 우리 인간과 각 나라의 심리를 적나라하게 알려준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진짜로 새로운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점이다. 둘째, 시장은 때로 이상과열에 들떠 흥청거리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침체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점을 제대로 보여주고자 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모든 게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시장에 비관주의가 팽배해 있을 때는 늘 그래왔듯이 모든 게 반전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광기에서 패닉, 붕괴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품과 그 붕괴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교훈은 이것이다. 장밋빛 전망이 넘쳐 흐를 때가 바로 미래 수익률이 가장 낮은 시점이고 시장이 얼어붙을 것 같을 때가 미래 수익률이 가장 높은 시점이라는 것이다. 리스크와 수익률은 동전의 앞뒤와 같아 절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도 정말 명심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비합리적 행동에 대한 처방인데요.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행하기란 계획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렵다. 실제 행동을 옮기려면 아주 근원적인 인간분성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 세계에서 이건 마치 담배를 끊는다든가 몸무게를 뺀다. 혹은 절대 흥분하지 않는다는 다짐과 같다. 하지만 충분히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적어도 이런 잘못된 행동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정도 개선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수익률은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다. 군중과 결별하기. 어떤 투자 상품이 아주 군중들 사이에 화재로 오르내린다면 그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 하나같이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쳤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들이 전부 어디 한 곳에 투자한다거나 신문 경제면에 특정 기업에 관한 기사가 넘쳐나고 어떤 게 유망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면 그때는 적색경보기가 울린 시점이다. 한마디로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그것을 무시해버려라.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런 게 있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우선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면 그것이 틀렸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은 주식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 말이 맞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반드시 맞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두 번째 전략은 앞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자산은 현재 가장 인기 없는 자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이 향후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줄 자산을 보유하겠다면 투자에 관해서 친구나 이웃들과 다른 견해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당신의 머리를 믿지 마라. 과도한 자신감을 피하는 첫 걸음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배우는 것이다. 과도한 자신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매년 적어도 몇 차례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시장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투자의 세계에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장비를 갖추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청춘의 샘을 찾아 헤매는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있다. 내가 청춘의 샘을 1등으로 찾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내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가능한 한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효율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인덱스 투자자의 가장 큰 즐거움은 시장 수익률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는 프로 투자자들 가운데 압도적 다수를 물리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10년은 무시하라. 이런 사소한 실수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쉽게 표할 수 있다. 첫째, 모두가 상식처럼 받아들인 덕분에 최근 5년 혹은 10년간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투자 상품을 매수한다면 대개 잘못될 것이다. 둘째, 가끔은 최근 10년간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자산을 매수하는 게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투자 상품의 수익률을 1에서 1년이 아닌 훨씬 더 긴 장기정으로 보면 평균 회기 성향이 어느 정도 있다.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자산이 최악의 수익률을 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런 추세가 있다는 말이다. 어느 자산의 20에서 30년도 안 되는 수익률 데이터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점을 상기하라. 지난 10년간 주식시장이 혹은 성장주가 아주 괜찮았다는 것은 사실 현명한 투자자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과감하게 바보가 되라. 고기 굽는 냄새가 식욕을 자극할수록 고기의 맛은 형편없는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가장 짜릿해 보이는 자산의 장기 수익률이 가장 낮고 가장 따분해 보이는 자산의 수익률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당신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변동하는 데서 어떤 식으로든 흥분을 느낀다면 무엇인가 아주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탁월한 포트폴리오 전략은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다. 우리는 가능한 한 수익률은 높이 돼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다는 점을 상기하라. 또한 아주 흥미 있어 보이는 투자는 다수 대중의 주목을 끌게 돼 과보유 상태에 빠지게 된다. 즉 인지도가 높아지는 바람에 과도한 자금이 몰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산 가격은 올라가고 미래의 수익률은 떨어지게 된다. 리스크를 똑바로 바라보라. 근시한적 리스크 회피 즉 단기적인 손실에 너무 집착하려는 경향은 투자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부정적인 심리현상 가운데 하나다. 근시한적인 리스크 회피를 이겨내는 것은 어느 투자자에게든 감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다. 나는 딱 두 가지 해결책을 알고 있다. 첫째는 포트폴리오를 너무 자주 점검하지 말라는 말이다. 행동금융론 전문가들이 실험이나 실제 관찰을 통해 발견한 사실은 똑같다. 위험 자산에 투자해 놓고도 포트폴리오를 전혀 쳐다보지 않은 투자자가 시도 때도 없이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본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근시한적 위험 회피를 막는 두 번째 방법은 시장이 추락하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 나 손해 좀 봤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보다야 낫지. 더구나 이렇게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결론적으로 말해 현명한 투자자는 단기 손실에 비이성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잘 알고 있다. 현명한 투자자는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타격을 입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 가격이 낮아졌다는 것은 미래의 수익률이 더 높아졌음을 의미하지.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주식은 없다. 위대한 기업의 주식과 위대한 주식을 동일시하는 우를 저지르기는 참 쉽다. 누구나 가장 화려하게 성장해가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싶어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역사가 가르쳐 주듯이 가장 지루해 보이는 기업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투자의 세계에서 탁월한 성장률에 대한 환상은 어닝 서플라이즈라는 말이 당신 입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사라져버린다. 물론 예외도 있다. 월마트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순위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런 기업의 주식을 남들보다 먼저 고를 수 있는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 이보다는 차라리 다양한 인덱스 펀드를 활용해 포트폴리오의 가치주 비중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모두들 투자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할 때 성장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무작위를 즐겨라. 주식시장의 거의 모든 패턴은 사실상 우연의 결과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산더미 같은 데이터를 수집해 찾아보면 금방이라도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은 종목 선정 기술이나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을 수없이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타임머신이 없다면 이것들은 아무 소용도 없다. 노련한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움직임이 무작위적이기 때문에 어제 작동한 패턴이 내일도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 주식시장의 패턴은 환상이라는 점을 받아들여라. 시장을 대할 때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익성과 직결되는 전제는 패턴은 절대 없다는 것이다. 어떤 시스템도 어떤 전문가도 어떤 패턴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당신의 수익률은 더 나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종 경제 지표와 금융통계를 갖고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려는 시장 전략가들이 말을 무시하라는 것이다. 여기도 너무 중요하고요. 정신적 회계를 통합하라.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벌어지는 불가피하지만 크지 않은 손실에 대해서는 너무 화내지 마라. 어떤 자산의 시장 수익률을 고스란히 다 가지려면 시장이 폭락한 뒤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가만히 놔두지 못한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전체 포트폴리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각의 투자 자산이 거둔 수익률은 가능하나 무시하라. 대박을 터뜨린 종목이 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말고 부진한 수익률을 올린 종목이 있다고 해서 너무 상심할 필요도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니 말이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계산해보라. 여기 끝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연달아 나왔죠. 자 마지막에 너무나 빨리 제가 책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윌리엄 번스타인의 투자의 내기둥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읽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너무나 좋은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영상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